구글과 생활코딩 그리고 오픈티토리얼스가 힘을 합쳐서 머신러닝 야학을 시작합니다. 머신러닝, 한국어로는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기계를 학습시켜서 기계도 사람처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. 2020년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10일 동안 진행되는 머신러닝 야학은 순수하게 온라인만으로 진행되는 작은 학교입니다. 머신러닝 야학팀에서는 머신러닝으로 올라가는 조금 더 낮은 계단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머신러닝1이라는 이름의 수업을 만들었습니다. 동영상과 전자책으로 만들어진 이 수업은 코딩 없이, 수학 없이, 이론 없이 머신러닝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수업입니다. 이 수업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눈이 혁명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. 또 이 수업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코드 없이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오렌지3와 코드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도구인 텐서플러 수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학습 전략을 현명하게 스스로 선택하면 됩니다. 한편 공부를 하다보면 막막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. 약간의 자극으로도 이런 순간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. 이를 위해서 머신러닝 야학에서는 조력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현업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로 이루어진 조력자들이 기술지원과 진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.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머신러닝이 무엇이고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꿈을 갖게 될 것입니다. 이번 여름은 머신러닝 야학과 함께 하시죠. 자 준비됐나요? 출발합시다.